안녕하세요. 참깨 순지르기는 수확하기 전 반드시 해야 좋은 알곡을 수확할 수가 있어요. 참깨 순지르기 및 수확 적정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흰깨는 첫꽃이 핀 후 약 35에서 40일경, 즉 수확하기 21에서 25일 전에 적심합니다. 검정깨는 첫꽃이 핀 후 25일경 적심합니다. 또는 원순이 고개를 숙일 때 잘라줍니다. 20에서 25마디 사이에 원순의 윗부분을 잘라줍니다. 참깨 재배시 순지르기는 매우 중요합니다. 아래쪽 꼬투리가 익어가면서 위쪽으로 계속 꼬치피기 때문에 위쪽으로 늦게 꼬치피어 맺힌 꼬투리는 잘 여물지 못한 미숙립 상태로 수확하게 됩니다. 순지르기를 하면 쪽정이 없이 좋은 알곡으로 수확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수확량도 좀 더 많아집니다. 참깨 수확 시기는 남부지방 기준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에 씨앗 직파 후 90일에서 120일 사이인 8월 상순에서 9월 상순경 수확합니다. 아래쪽 잎이 누렇게 변하고 아래쪽 꼬투리가 여물어 두세개 정도 벌어졌을 때 수확합니다. 베어서 세네 단으로 묶어 세워 말리면서 세번 정도 털어서 수확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